영화처럼 멋질 수 있을까 그녀와의 처음 입맞춤 내일 다시 만날 것 같은데 왜 벌써부터 두근거리는 떨린 가슴이 터질 것 같은지 솜사탕 같을까 궁금해 눈을 감고 상상해 혹시 그녀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상상을 할까 사탕처럼 달콤할 것 같아 왠지 아카시아 향기 또 날 것 같아 향기에 취해버릴까봐 어둠가 이야기는 удар dis 아름다운 눌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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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